0547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 은, 는 동사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다수의 글로벌 스타의 산실이 되어 온 매니지먼트를 영위하는 스튜디오 지향의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임 국내 주요 드라마 제작사 중 하나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등의 작품을 기획, 제작하며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함 김서형, 김동욱, 고아성 등 한국 대표 배우들의 소속사로 문가영, 우도환, 황인엽 등 스타성 있는 배우를 발굴, 매니징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소속 연예인과 아티스트 등 관련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각종 엔터테인먼트 파생 머천다이징 라이선스 등을 진행 대시 스페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신인 발굴 및 전문 교육 시스템 보유하고 있으며 고아성, 김서형, 김위성, 유혜진, 이동휘 등의 소속 배우가 활동하고 있음 대시 배우 중심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과의 통합적인 시너지 창출 도모 업계 내 지위 더욱 강화되고 있음 재무 대시 드라마 한 사람만 편성 및 텐트폴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일루미네이션 제작 실적이 일부 반영된 가운데 매니지먼트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제작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파생 상품 관련 금융 수직 개선 및 법인세 수익 발생 등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드라마 라인업 확대 및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 일루미네이션 방영 등에 따른 판권 수익 증가와 소속 배우들의 활동 증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30일 기준 장마감 키이스트의 시가 총액은 1,54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키이스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88위입니다. 키이스트의 상장 주식수는 1,954만 7,790세 주입니다. 키이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키이스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22.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8.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7배 3,3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원, 10억원, 마이너스 24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7번지억원, 마이너스 2억원, 마이너스 17억원입니다. KIS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95%이고 유보율은 793.5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5.52이며 전일 대비해서 26.71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1.50이며 전일 대비해서 8.2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IST의 2023년